안녕하세요 오늘의 경매 이하성입니다. 벌써 겨울입니다. 아침 저녁 날씨가 쌀쌀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특별하게 공매 물건입니다. 기존에 경매 물건 추천 많이 해드렸는데 요즘에 은근슬쩍 좋은 물건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서울시 성북구 지하철 바로 앞에 위치한 꼬마 빌딩입니다. 사거리 코너에 있는데요. 요즘에 웬만한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꼬마 빌딩 없어서 못 팔고 있습니다. 금리 올리고 부동산 규제 있다고 하니까 비주거 쪽으로 많이 몰리시는데 그래서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감상하시고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늘의 경매 어플 다운로드 받으시면 전국에서 진행 중인 경매 물건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고요. pc 버전으로 보실 분들은 투데이77 닷컴을 통해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소하실 건데요. 공매 정보집입니다. 공매 정보집. 왼쪽 상단 보시면 물건 관리 번호입니다. 사건 번호가 아니고요. 2021-110-055-976이고요. 소재진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1가 16번지 업무시설이라고 쓰여져 있죠. 농협은행. 은행이 통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입니다. 사거리 코너 아주 노른자 땅에다 예전에 매입을 했던 겁니다. 오른쪽 하단 보시면 주용도가 통사업이고요. 지하 없이 5층으로 돼 있고 토지 면적 건물 면적인데요. 토지는 42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184.5평. 지하 없이 지상 5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단 보시면 최저입찰가 61억인데요. 그런데 위에 보시면 감정평가 금액이 40억이에요. 이게 무슨 조화인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총평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치를 봐야죠. 부동산은 뭐니뭐니 해도 입지입니다. 왼쪽 보시면 4호선 한성대 입구역이 있습니다. 한성대가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대학로 회화동은 아실 거예요. 성북동 가는 곳인데요. 사거리 코너 오른쪽 화면 보시면 출구 바로 앞에 있습니다. 걸어서 1초라고 볼 수 있죠. 진정한 초역사권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코너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토지 면적 대비해서는 가시성이 뛰어나고 예전에 건축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토지 대비해서 건축물을 꽉꽉 채웠다. 아주 메리트죠. 이 부분도 총평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적도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땅 위에 건물을 그냥 다 심어놨습니다. 정말 가성비 끝내준다. 그래서 건물이 184.5평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주변 환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거리 코너 아주 광로입니다. 왕복 2차로도 아니고요. 거의 왕복 6차선. 북쪽으로 보시면 저기 미아리 가는 길이고요. 반대편은 회화동, 광화문 가는 길. 오른쪽은 한성대 있고 왼쪽은 성북동 가는 길입니다. 다른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측면에 보시면 농협은행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예전에 은행하면 최고의 직업이었는데 지금 은행 가서 ATM기 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 보니까 최근에 하나은행도 국미로 정리가 됐고 속속들이 노른자 땅에 있었던 보유자산, 은행의 신탁자산 다 매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매 보시는 분들은 이러한 정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준비했습니다. 또 다른 주변 환경 보고 계시면 정면에서 본 사진인데요. 한성대 입구역 6번 출구 내리자마자 보입니다. 4호선입니다. 골드라인이죠. 서울에서 골드라인 2, 3, 4, 5호선입니다. 4호선 아주 괜찮습니다. 사당동도 갈 수 있고요. 과천도 갈 수 있고 북쪽으로 가면 상계동. 이제는 별내 진접까지 다 갈 수 있을... 발음이 꼬였네요. 그냥 갑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런 것 같아요. 거물게요. 보겠습니다. 위쪽 보시면 138.4제곱미터. 앞서 말씀드린 대로 42평. 거물면적 184.5평이고요. 주소는 말씀드렸습니다. 오른쪽 하단 보시면 체제 입찰가가 61억인데 감정가는 40억이에요. 그 부분 다음 자료에서 말씀드리고요. 11월 29일부터 시작해서 12월 6일 날 오후 4시에 공매는 경매와 틀리게 기간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첫 스타트에서 낙찰되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 공매는 일주일 한 턴으로 10%씩 저감된다. 경매 같은 경우는 입찰 보증금이 최저가의 10% 정해져 있는데요. 공매는 물건에 따라 틀리지만 입찰하고자 한 가격의 5%나 10%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요. 법은 가시면 안 됩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요. 전자입찰이에요. 공인인증서하고 가상계좌에 돈을 넣을 수 있는 자금, 그 다음에 인적사항 넣을 수 있는 부분과 입찰표도 다 컴퓨터로 한다는 거. 온미도 사이트 가시면 상세하게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요. 감정평가 현황 보시면 토지 및 건물입니다. 1층부터 5층까지인데 감정가는 40억인데 보신 바와 같이 위쪽에 39억 3천이 대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건물이 5층인데 1억 4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상당히 오래됐다. 건축연도 후반부에 보시기로 하고요. 일반 상업지역과 3종 일반 주거지역에 걸쳐져 있는데요. 지적도 다시 한번 보시면 일반 상업지역이 압도적으로 많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은 대부분 뒤쪽에 있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는 더 높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건물 계열을 심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관적으로 보고 계신데 이 자료는 디스코 자료 발췌했고요. 토지면적 일반 상업지역 3종 말씀드렸고요. 지상 1층부터 지상 5층, 층별 평수가 나와 있는데요. 지상 1층부터 4층까지 대동소의하게 약 40평입니다. 승강기는 없고요. 주차장은 표면적으로 없습니다. 본 건물의 사용승이일은 1968년입니다. 제가 직접 가봤는데 외관대관 비주얼은 상당히 신식으로 보이는데 최초의 사용뼈대일은 1968년이다. 그 기간 동안 리모델링이 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은행에서 영업을 하려면 68년 그대로 진행하지는 않죠. 그럼 층별 배치도를 보겠습니다. 왼쪽 상단 보시면 1층, 오른쪽 2층, 3층, 4층, 1층부터 4층, 뒤에 보일 5층까지 모두 은행 관련된 시설로 되어 있고요. 특이하게 5층은 복지를 위해서 은행 직원분들을 위해서 식당이 5층에 있고요. 야외 옥상도 있습니다. 야외 옥상에서 담배 피우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끊었어요. 내부 사진 보겠습니다. 전형적으로 지상 1층부터 2층, 3층, 4층 다 보고 계십니다. 누가 봐도 은행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또 다른 내부 사진 5층입니다. 식당, 휴게실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바깥에 옥상에 테라스 있을 테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총평을 하고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물건 관리 번호 다시 한번 보이는데 2021-1100-05976이고요. 감정가는 40억인데 체제입출가가 61억이냐 왜 20억의 괴리가 있느냐 공매는 경매와 틀려서 신탁자산뿐만 아니라 일부 이렇게 감정가 대비해서 스타트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지 가격을 알아봤더니 토지가 42평인데 평당 9,30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가시면 토지가격 평당 9,300이 현 시세와 맞는지 이거 좀 확인하시고요. 제가 일부 조사한 결과로는 61억에는 낙찰되기 좀 힘들어 보이니까 12월 6일 날 마감이 됐는데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이 영상 보시고 지금부터라도 현장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4호선 한성돼 있고요. 6번 출구 앞에 있으니까 찾기 너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공매 안 해보신 분들은 경매 대비해서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가치를 평가해서 입찰가를 쓰고 진행하는 건 동일합니다. 단지 인도명령 제도가 없기 때문에 안에 계신 점유자와 협상이 안 되면 명도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 물건은 명도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보유 자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팁을 드렸고요. 카페 안내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물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하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카페 오늘의 경매에 가입하시면 경매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입하셔서 소통하는 카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매에 이하성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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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